MLB 네트워크는 최근에 25세 이하 선수들 중 최고의 25명을 선정했습니다. 20명의 포지션 플레이어와 5명의 투수가 선정되었고 총 13팀의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팀별로는 시카고 와이삭스와 애틀란타가 각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이애미가 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저스와 샌디에고는 2명으로 여기서도 경쟁을 이어갔으며 토론토와 휴스턴에서도 2명이 뽑혔습니다.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카디널스, 양키스, 보스턴, 워싱턴이 각 1명씩을 배출했습니다. 25위는 시카고 와이삭스의 2루수인 닉 마드리갈입니다. 지난 시즌에 데뷔한 닉 마드리갈은 이번 시즌 4개의 3루타를 치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3루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타율 3할 5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토론토와의 홈경기에서 1루로 뛰던 도중 부상을 당했고 최근 60일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닉 마드리갈은 2018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4번으로 시카고 와이삭스에 지명된 선수입니다. 그의 쌍둥이 형제인 타이 마드리갈은 2020년 시카고 와이삭스와 계약했으며 현재 싱글에이에서 투수로 뛰고 있습니다. 24위는 리얼무토의 유산인 식스토 산체스입니다. 2020 시즌 3승 2패 평균 자책겸 3.46을 기록하고 신인상 투표에서 7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 부상으로 아직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재활 훈련을 하던 도중 불펜 세션을 시작한 지 2주만인 6월 2일 어깨 통증을 느끼면서 다시 재활이 중단되었고 6월 8일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즌 시작 전에 예상보다 복귀가 늦어질 전망이며 7월 말이나 8월 초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3위는 앤드류 본입니다. 가장 먼저 데뷔해 성공한 2019년 드래프트 선수로 최근 김강현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치면서 한국 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아직은 적응하는 기간으로 보이지만 알렉 마누아와 함께 2019년 드래프트 클라스를 이끌어갈 선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5위 안에 이름을 올린 두 번째 시카고 와이삭스 선수입니다. 22위는 현재 피치버그의 희망인 키브라이언 헤이지입니다. 1996년 양키스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찰리 헤이스의 아들로 아버지와 같은 3루수입니다. 최근 홈런을 치고서 1루를 밟지 않아서 아웃이 됐고 이것으로 불필요한 유명세를 치르긴 했지만 이번 시즌 피치버그가 지명할 선수와 함께 피치버그의 미래를 이끌어줄 선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1위는 휴스턴의 카일 터커입니다. 휴스턴의 가장 성공적이었던 드래프트 중 하나인 2015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5번으로 휴스턴에 지명된 선수입니다. 이 드래프트에서 휴스턴은 2번 픽으로 알렉스 브래그먼을, 5번 픽으로는 카일 터커를 지명했습니다. 20위부터 16위까지는 케이시 마이스, 딜런 칼슨, 히메네스, 알비스, 그리고 개빈 럭스입니다. 25위부터 21위에 있는 선수들보다 더 자주 언급되었고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선수들입니다. 히메네스의 경우 시즌 시작과 동시에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팀의 윈나우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싶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8월 중순 복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5위는 트래버 로저스입니다. 2018년 드래프트에서 뽑힌 헌터거린, 맥앤지고어, 카일 라이트가 모두 아직 데뷔를 못했거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3번째로 뽑힌 트래버 로저스가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큰 활약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7승 3패, 평균자책점 2.02도 인상적이지만 디그롬이나 코빈 번스와 같은 투수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저는 23세의 트래버 로저스가 미래의 에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그롬이 8이닝을 던지면서 단 1실점만을 허용하고 14삼진을 기록한 경기에서 6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기록하면서 무실점으로 디그롬을 상대로 이번 시즌 첫 승을 기록한 경기는 시즌 초부터 그의 이름이 많은 야구팬들에게 알려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4위는 루이스 로버트입니다. 히메네스와 같이 8월 중순 복귀가 예상되는 그가 복귀하면 현재도 메이저리그 최고의 팀인 시카고 와이삭스는 더 강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와이삭스는 평균 나이 23.3세에 정말 젊고 강한 외야를 보유하게 됩니다. 애틀란타의 오스틴 라일리가 13위, 제즈 치점 주니어가 12위, 트렌트 그리샴이 11위에 올랐습니다. 10위부터 8위에는 순서대로 애틀란타의 이이안 앤더슨, 다저스의 훌리오 유리아스, 양키스의 글레이버 토레스가 뽑혔습니다. 7위는 자완 잡는 좌타자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휴스턴의 요르나니 알바레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좌투수 상대 타율 2할 9푼 3리를 기록 중이며 좌투수가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3할 1푼, 홈런 6개를 기록하면서 상대팀이 그의 타석 전에 좌투수르 투수 교체를 할 의지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류현진이 뛰는 토론토도 이번 시즌 알바레스 타석을 앞두고 좌투수르 투수 교체를 했다가 큰 대가를 치료할 만 했습니다. 6위와 5위는 토론토의 미래인 보아 게레로 주니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에 23대와 22세가 된 이들은 둘이 합쳐서 34홈런, 102득점, 92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기록한 팀인 미네소타의 2번과 3번은 조시 도널슨과 넬슨 크루즈입니다. 미네소타의 2번과 3번 타자는 22개의 홈런, 58득점, 56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얼마나 굉장한 공격 기여도를 기록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즌이 첫 풀타임인 이 둘의 활약으로 토론토는 리그 최고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1번에서 5번 타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오타니와 아메리칸 리그 MVP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게레로 주니어를 제치고 4위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라파엘 데버스입니다. 2018년에 보스턴의 주전으로 성장했고 2019년 MVP표까지 받았던 데버스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2루타를 치면서 타율 2R7분 1위와 0.890의 OPS를 기록 중입니다. 이제 3선수가 남았는데요. 사실 마지막 3선수의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계속해서 경쟁하던 3명이고 기대대로 성장해서 이제는 리그의 얼굴이 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투표가 행해지는지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3위는 부상에서 돌아온 뒤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 중인 후완소토입니다. 타율 2R6분 7위와 OPS 0.846을 기록하면서 데뷔 후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 중이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후완소토가 19살에 데뷔한 후로 계속해서 너무나 엄청난 성적을 쌓아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클래식 지표에서 부진한 듯 보이지만 스탯캐스트 지표를 보면 여전히 타구 속도, 기대타율, 하드히트 비율 등에서 모두 리그 상위 5% 안에 들고 있습니다. 타구의 질이 여전히 리그 최고이기 때문에 곧 성적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토가 주니어 3총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서는 부분 중 하나는 수비입니다. 주니어 3총사가 모두 수비에서 조금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소토는 좌익수 수비로 손해를 본 2020년을 빼면 우익수로서는 준수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소토의 OAA는 3으로 5를 기록하고 있는 마고에 이어서 우익수 중에 두 번째로 높은 OAA를 기록 중입니다. 2위는 타티스 주니어, 그리고 1위는 아쿠냐 주니어입니다. 두 선수는 누가 25세 이하 최고 선수가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라면 이번 시즌 내셔널리그 MVP를 두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할 것 같아 보이는 두 명입니다. 타티스 주니어와 아쿠냐 주니어의 성적은 기대 타율이 2R 9푼 1위로 같고 실제 타율은 타티스 주니어가 2R 7푼 6위 아쿠냐 주니어가 2R 8푼 1위이며 둘 모두 18홈런으로 내셔널리그 공동 1위입니다. 40타점 13도루의 타티스 주니어가 39타점 12도루의 아쿠냐 주니어를 각각 한계 차이로 앞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두 선수는 모든 공격 지표에서 이름을 빼고 본다면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25명의 선수들은 단지 25세 이하의 최고 선수들일 뿐 아니라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위 안에 이름을 올린 주니어 삼총사는 이번 시즌 가장 유력한 MVP 후보들입니다.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많은 선수들이 이미 소속팀의 새로운 대표 선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리그를 이끌어갈 이들의 미래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